00270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일전자입니다. 신일전자 은 는 동산은 1959년 설립되어 종합가전 생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함 동산은 하이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 마트 등 대부분의 대형 유통할인점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소재 대리점은 동사와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임 2022년도 연간 기준으로 대리점이 62%, 홈쇼핑 14%, 할인양판점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선풍기 등 여름 계절 가전의 매출비중이 60.1% 정도 차지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1959년 7월 설립되었으며 각종 전기, 전자기구 및 연구기구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선풍기가 주력 제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품질과 디자인을 강화한 프리미엄 생활가전을 통해 종합가전 기업으로의 사업 경쟁력 강화 중 대시 2017년 중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중국법인과 펌프 제조업체인 베트남법인을 청산함에 따라 연결대상 법인에서 제외되어 개별 기업으로 변경됨 재무 대시 일반 생활가전의 수요 부진에도 선풍기, 제습기, 이동식 에어컨, 난방제품 등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강판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구조 저하된 가운데 지급 수수료, 내류 군속료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도 가중되며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대시 계절 가전에 견조한 수요와 음식 처리기, 펫가전 등의 제품군 확대가 기대되나 국내 경기 둔화 지속에 따른 전반적인 가전 수요 부진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듯 2023년 6월 26일 14시 37분 기준 장중 신일전자의 시가총액은 134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일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62위입니다. 신일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7104만 7500 스무 한 주입니다. 신일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일전자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6.8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65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67배 11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2번지억원 96억원 2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0번지억원 80억원 10억원입니다. 신일전자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6번지 69%이고 유보율은 134.1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9.84이며 전일 대비해서 9.74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8.17이며 전일 대비해서 3.33 더하기 0.3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